안녕하세요 빨간척입니다. 3개의 이벤트죠. 모아 모아서 15,000원이고요. 한 거 있을 테고 안 한 거 있을 테고 골라서 입맛대로 고르면 되고요. 일단 L포인트에서 타고 들어가야 되고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아이코스 전자담배죠.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가지고 전자담배 소식 받아보기 신청 완료한 고객은 5,000포인트를 주는 건데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서 소식 받아보기 신청한 고객에 5,000 L포인트가 들어오는데 12월 중에 일괄 지급이 될 거고요. 19세 이상 성인을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당연히 안 되고 특별히 뭐 해봤는데 뭐는 없고요. 그냥 뭐 핸드폰 인증하고 그냥 뭐 동의동의하고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별다른 난이도 없고요. 가끔가다 뭐 문자나 이런 게 오겠죠. 그 다음에 L포인트에 동일하게 있는 건데 SOL 신규 가입하면 모바일 주입권 5,000원 증명권이 있습니다. SOL 회원은 주유를 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만드셨겠지만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줄 때 받고 만드는 게 낫겠죠. SOL 신규 가입 이벤트 이것도 동일하게 하단에 SOL 바로 가기를 눌러서 가면 되고 이것도 링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링크를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30날까지고 기간 내 SOL 신규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 모바일 주입권 5,000원이 들어오니까 기름낼 때 쓰면 되겠죠. 참고로 모바일 주입권은 신규 가입 익일 구도일 패밀리 어플 마이 쿠폰함에서 들어온다니까 당일날 바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들어오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충전은 충전 1회에 1매만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T모바일 11주년 기념으로 신규 가입하면 5,000원이죠. 이거는 가입된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T머니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11월 14일부터 14일 월요일부터 시작한 거고요. 11월 30일까지고 가입하면 교통비 5,000원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가입 후 교통카드 발급을 완료해야지 즉시 지급이 되고요. T마일리즈는 충전해서 바로 사용 가능하고 교통 버스나 이런 데 T머니 되는 데서 교통카드 대신으로 쓸 수도 있고 귀찮다고 하면 기프티콘을 T머니 어플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외에 111만원 당첨 기회가 있다는데 이런 거는 거의 당첨 확률 없으니까 건너뛰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3개의 이벤트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다 닫아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